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위험, 리스크를 만나게 됩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2008년 10월에 로스앤젤레스의 포트렌치에 거주하던 당시의 45세 인도계 미국인 카르틱 라자함이 가족들과 함께 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셋, 장모, 처, 자신 UCLA의 경영학 석사를 갖고 있었던 그는 7개월 이상 동안의 실직이 계속됐고 그 다음에 아마 투자했던 부분들이 큰 손실을 받던 모양입니다 같은 시기에 서울의 강남에 개업을 하던 한 분이 병원 운영자금으로 당시에 엔하당 800원대 초반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엔하당 원하 한율이 1500, 1600원 정도 폭득하면서 갑자기 빛이 두 배로 늘어나니까 상환 압박에 견디자 못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읽던 중에 제가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책 벽을 넘는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부제목이 18가지 리스크 관리법 돈과 지급과 생활의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소개하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방송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인생에서 정말 겁나는 것들은 결국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대형 리스크를 동반하는 그런 사건일 것이다 그런 리스크 가운데 건강상의 리스크가 있죠 불치의 병 같은 것, 그런 것을 통보받았을 때가 큰 리스크겠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경제적인 곤란,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 환란 같은 부분들을 만날 때 결국은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실직과 도산일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실직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파산하는 거죠 실직은 일자리를 다시 구하면 되지만 도산이나 파산은 그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정말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겁나는 사건 가운데 한한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파산과 도산에 이를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극심한 경기 침체나 디프레이션, 외환위기 등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극심한 불안과 함께 아버지의 사업이 도산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참 오랫동안 남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자주 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상속세나 정려세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최고의 유사는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진단반 농단반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그런 절절한 교훈을 책이 아니라 집안의 형편이 기우는 걸 보면서 배웠던 셈이죠 아마도 이 경험이 훗날 지금까지 제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또 위험을 대비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위기 상황에 오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 봉급생활자는 위험 상황을 크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상당히 다르죠 우선 첫 번째는 물건이 팔리지가 않죠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야 되니까 적자가 차곡차곡 누적됩니다 이럴 때가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 피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는 급전을 구하려 해도 돈의 씨앗이 말라버렸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급히 조달해야 될 그런 돈이 필요할 때면 그렇게 흔하게 보였던 돈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말라버린 그런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들도 바짝 긴장한 나머지 돈을 움켜진 상태에서 돈을 풀려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시장은 완전히 파는 사람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주도하는 시장을 바뀌어버리죠 꼭 팔려고 하면 헐값에 팔아야 되는 그런 딱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을 갖고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땅이든 공장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간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사업자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세 가지의 그런 환경 변화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최고 등급의 위험인 국가 전체가 경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첫 번째는 그 흔하던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다 아름아름으로 돈을 빌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 위기는 먼저 실물 위기가 앞서지만 궁극적으로는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절정에 도달하게 되죠 극심한 불황,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전선에서의 수출 부진 그 다음에 그 결과인 무역수지 적자 혹은 무역수지 흑자폭의 현지한 축소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대외 신인도 하락, 외화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뒤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외환 위기는 상대방이 가진 믿음과 신뢰도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의 펀더멘털이 건강하다든지 우리가 외환 보육을 얼마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결정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용평가사들은 아 저 친구들이 앞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지불 여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등이 어우러지면서 도드라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외화 유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97년도 98년도에 외환 위기를 경험할 때 경미하게 가볍게 겪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거 도산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큰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영업까지 결국은 이제 외환 보육 같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큰 정치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펑펑 나랏 돈을 마구잡이로 지출하는 사람들을 제가 요즘에 보면은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빚을 줄이는 일 빚을 늘리지 않는 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 그리고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올리는 일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혹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기억을 평생 동안 기억을 하죠 잘 나갈 때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비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슴에 안게 되는데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펑펑 돈을 쓰는 거죠 피눈물을 흘면서 이제 그런 가혹한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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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